안녕하세요. 첼키존날입니다. 60이 넘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면 의기소침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싶고, 지금이라도 기억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있는 힘이야말로 인생후반에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세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있는 힘은 기억할 대상을 시간과 가치관, 때로는 의지라는 죄에 걸러 지사 선택하는 힘입니다. 있는 힘을 적절히 이용하면 삶이 한층 편안해지고, 정체되어 있던 마음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발열은 잊어도 상관없는 것들이다.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 이 책은 나이 들수록 적극적으로 잊어버리는 힘을 발휘하여 자기 삶에 소중한 것만 남기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60대부터는 나를 무겁게 짓누리는 짐을 잊고, 나를 울가매는 족쇄를 잊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발열은 대부분 잊어도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60부터는 잊어야 산다. 대부분의 망각은 건강하다. 5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잊어버리는데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걱정이 많은 분들은 설마 치매인가 하는 조바심의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몇 가지 해보면 그 나이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건망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괜찮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면 환자는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혹시 치매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작업기억의 저하입니다. 작업기억이란 워킹메모리, 다른 말로 단기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작업방법이나 순서를 일이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억해두는 힘이지요. 작업기억력이 저하되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설명서를 한 번 보고 쭉 할 수 없고 계속 다시 보고 진행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해야 합니다. 실수도 많아집니다. 요리할 때 냄비를 불에 올려놓은 걸 잊고 채소를 썰다가 음식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기억력이 저하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적 젊은 세대들도 코로나 시기에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바람에 뇌가 받는 자극이 감소하면서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적어야 할 내용을 깜빡하는 등 실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작업기억력을 확인할 때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네 가지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0, 3, 4, 1 그러고 나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한 다음 마지막에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말한 숫자 기억하시나요? 그 숫자를 거꾸로 말해 보세요. 답은 1, 4, 3, 0입니다. 종이에 쓴 숫자를 거꾸로 읽는 건 쉽지만 입으로 말한 숫자를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떠올리면서 반대로 말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작업기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쉬 해내지 못하지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와 서로 문제를 내보세요. 제대로 답하지 못해도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발병 전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손을 쓰면 연령대에 맞지 않는 인지 기능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경도인지 장애를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코그니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코그니 사이즈는 몸을 움직이며 머리를 쓰는 것처럼 두 가지 행동을 동시하는 두뇌체조를 가리킵니다. 꾸준히 코그니 사이즈를 실천한 경도인지 장애 환자 중 절반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부터 숫자를 세면서 5의 배수가 나올 때마다 끝말 잇기를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1, 2, 3, 4, 오렌지, 6, 7, 8, 9, 지하철, 11, 12, 13, 14, 철학자 같은 식으로 차례차례 이어가면 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럿이 함께해도 좋습니다. 코그니 사이즈는 리듬을 유지하며 일정한 속도로 말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하다 보면 숫자와 단어가 뒤죽박죽되어서 우왕좌왕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우왕좌왕할 정도로 어려워야 뇌에 좋은 자극이 되니 틀리거나 말문이 막혔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일이 아니라 정답을 내놓기까지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꼭 풀고 말 거야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잇는 것은 대부분 건강한 망각이다. 치매를 걱정하기보다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며 감기기억력을 단련하자. 실제보다 12살 어린 기분으로 산다. 자신이 몇 살이라고 느끼시나요? 40세 이상의 중년층과 노년층 약 5천명에게 이와 같이 질문한 결과 실제 연령보다 어리게 대답한 사람일수록 일상생활 동작의 기능저하가 더디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독일 누인학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생각의 힘이란 참으로 대단합니다. 나는 젊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도 완화됩니다. 게다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열심히 관리하게 되면서 실제로도 더 자주 젊음을 느끼게 되고 점점 더 자신이 젊다고 믿게 됩니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지요. 병은 마음먹게 달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젊음도 마음먹게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음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덴마크 대학교에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지요. 연구진은 70세 이상의 쌍둥이 1826명을 7년에 걸쳐 추적, 조사했습니다. 피험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보여주고 인물의 나이를 추측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신체 능력과 인지 기능이 더 높고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백혈구의 텔러미어도 길었습니다.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고요.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임에도 겉모습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젊어 보이는 외모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유전자가 아니라 평소 생활습관과 환경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연구를 보고 실제 나이를 잊기로 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2살 어렸던 시절을 떠올리며 일하고 취미를 즐기고 옷을 입으면 천천히 나이 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체성분 분석기기에 올라갔더니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게 나왔습니다. 절로 신이나 그 이후로 점점 더 걷기와 근육 단련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젊다는 생각이 실제로 더 젊은 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얼마든지 속여도 된다. 젊다고 생각하면 젊어진다. 겉모습이 어리면 몸도 마음도 어려진다. 인생의 8알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다. 모든 성과의 80%는 일해들인 시간의 20%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분포에 관한 통계적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나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지요. 20%의 일개미가 전체 식량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20% 정도라면 일하지 않는 게으른 개미도 20%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일하지 않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이니 결국 한 개미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은가요?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단 20%뿐 그러니 핵심이 되는 부분만 잘 유지하면 나머지는 내버려두어도 문제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 밥도 잠도 있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는 20%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꼭 잡으면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차의 주인이 되는 것 남부럽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것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잊어버려도 좋은 80%이지요. 가족과 밥 한 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내 발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재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 정도가 꼭 필요한 20%입니다. 20대 80법칙을 적용해보면 1도 인생도 크게 달라집니다. 60 이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인생에 이 아래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20%에만 전력 투구하자 나머지 80%는 용기있게 놓아줘도 괜찮다. 힘없는 노력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택한다. 평소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간편 요리에는 제법 관심이 있습니다. 통조림과 손질된 채소 등을 한 대 담고 전자리엔지 돌리면 끝 3에서 5분 정도만 데우면 맛있는 요리가 금방 완성됩니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 바빠서 요리할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적당한 요령은 아주 소중한 지혜이지요. 간단한 전자레인지 요리도 조리가 끝난 후 뚜껑을 덮어둔 채 잠시 기다리면 남은 일 덕분에 맛이 깊이 스며들어 한결 더 맛있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맛의 향끝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효과는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의 경우 야구의 배팅도 테니스의 서브도 연습 후 잠시 쉬고 나서 실력이 껑충 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열쇠는 뇌가 지닌 망각의 힘이 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얼마간 휴식을 취하면 가벼운 망각이 일어나고 이 과장이 운동 제어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증으로서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을 한층 두드러지게 기억하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도 심없이 연주하기보다는 잠시 한숨 돌려야 더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연습으로 갈고 닦은 기술이 쉬는 시간 동안 몸속으로 스며들어 한층 매끄럽게 표현되니까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그렇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계속 생각하기보다는 잠시 기분을 전환하고 다른 생각을 하다보면 번뜩 답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이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입니다. 저 역시 원고를 쓰다 막힐 때면 바깥으로 나가서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3분씩 번갈아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를 합니다. 때로는 원고를 잇는 시간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지금껏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인생에서도 한 가지 일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면 쉬 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멈춰서서 머릿속을 비워야 생각지 못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대로도 괜찮다고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벽에 부딪혔을 때는 머릿속을 피우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준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관계에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집단 안에 있을수록 오히려 고독을 느끼지요. 그리고 그 고독을 메우기 위해 타인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혼자여도 괜찮다고 각오를 다지고 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천천히 되돌아보면 가치관 또한 또렷해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지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이 열리기도 합니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아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지만 그녀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골 리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이를 함께하는 동료 등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을 속속 들이내보일 만큼 깊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그런 관계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갈 곳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홀로 지내면서도 자주 찾는 가게의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반려견과 산책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듯 사회와의 접점을 놓지 않으면 그곳으로 충분합니다.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도 좋다. 하지만 친구가 아니더라도 적절히 거리를 두는 관계면 충분하다. 결국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부부가 늘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 오랫동안 별거해온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의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며 독립한 뒤 아내와 남편도 따로 집을 빌려 각자 일을 하며 자유롭게 생활하기 시작했다지요. 유일한 규칙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반드시 전화를 한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으면 별일 없어? 음 그럼 잘자 하고 통화를 마칠 때도 많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군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부관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각자 자유롭게 지내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서로 돕는 현명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파트너가 곁에 있더라도 각각 홀로 있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을 단련하기 위한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역하고 친밀한 사이여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히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시세많은 감정은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행동에 비롯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못난 자신 다른 이보다 행복하지 않은 자신이 가엾다는 생각에 빠지고 쓸쓸함에 매몰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이든 혼자서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껏 아내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겼던 한 남성이 유리에 관심이 생긴 이후 일주일에 두 번씩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혼자가 되더라도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준비 운동이 되겠지요. 동시에 아내도 일주일에 두 번씩 남편의 식사 준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친구와 바깥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거나 취미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지요. 이 또한 아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훌륭한 준비 운동입니다.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오롯이 자립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뭐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홀로서기에 성공한 상태를 솔로석이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독립이나 정년퇴직 등으로 부부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60대 기나긴 노년기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솔로석이를 시작하게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혼자서도 식사를 잘 챙기고 집안일도 잘 해내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앞에 예로 든 부부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겠죠. 이러한 모습이 요즘 많이 거론되는 주론의 한 형태일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부부 사이에서도 인생 후반에 맞는 적당한 거리감을 찾아 봅시다. 파트너와 늘 함께일 필요는 없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관계다.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나만의 장소를 만든다. 우리에게는 가끔씩 스마트폰을 끄고 혼자가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서재 같은 공간도 괜찮지만 저희 집 서재는 아래층에서 가족의 기척과 생활 소음이 들려와서 혼자 있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다테시나우라는 호수 주변이나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천천히 숲속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합니다. 자주 가는 공원에는 특히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 그늘에 놓인 벤치에 기대 앉아 한 시간 정도 책을 읽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독서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저만의 비밀 공간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만 니과 외료 진료를 보지만 병원 일이 바빴던 시절에도 짬을 내서 병원에 있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정원에는 정자가 몇 개 있는데 5분 정도 가만히 앉아 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곤 했지요. 육아나 간호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 무거운 병을 앓는 사람 커다란 걱정거리를 앓는 사람 이처럼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겁게 눌러앉은 사람일수록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역할을 잠시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필요할 때마다 자신만의 공간에 찾아가 스스로를 백지로 되돌리고 내가 원하는 나를 새로이 골라봅시다. 그런 마음의 작업을 거듭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떠맡아야 했던 책임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 노을이 밝게 펼쳐지는 옥상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내려앉는 풍경이 보이는 공원 귀갓길에 간단히 소주 한잔할 수 있는 술집의 카운터 끝자리 화집이 한가득 꽂힌 헌책방의 책장 앞 영화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리 등 어디든 좋습니다. 일상에서 3분이든 5분이든 훌쩍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봅시다. 쉬는 시간은 잊기 위한 시간 짊어진 짐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잊는다. 상냥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쌓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거나 어쩌다 보니 다정함을 행동으로 드러낼 기회를 놓칠 뿐입니다. 다들 하루하루 자기 삶을 사느라 고생이니까요. 한편 평소에 다정했던 사람도 시험이나 큰 행사를 앞두면 예민해지고 무뚝뚝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상대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반대로 차갑게만 느껴졌던 사람도 의외로 따뜻한 반응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또 막상 친해지면 상당히 다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결국 좋은 사람 같은 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애쓰다 보면 상대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서 오히려 관계를 망치게 되지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상냥함과 관련된 두 가지 호르몬에 대해 알아둡시다. 우리 몸에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두 호르몬이 분비되면 자연이 다정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정한 행동을 많이 하면 다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요. 좀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도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얼마나 분비되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과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게 호르몬 분비의 결과일 뿐이니까요. 세로토닌은 걸을 때처럼 몸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거나 정말 예쁘다, 참 맛있어 하고 소리내어 감동을 표현할 때 분비됩니다. 즉,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트리프토판은 세로토닌을 합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트리프토판이 함유된 고기, 생선, 우유 등과 같은 음식을 먹고 만족감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옥시토신은 연인이나 파트너, 자녀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반려동물과의 교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접촉이 중요하지요. 웃는 얼굴로 고맙다고 인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도 분비됩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아침 햇볕을 쬐다. 자연에 가까이 한다. 복식 호흡을 하며 긴장을 푼다.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 분노나 불안 같은 감정을 잊게 해줍니다. 두 호르몬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에도 강해지고요. 또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지면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결국 상대방도 자신도 더욱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집착하기보다는 밖에 나가 햇볕을 쬐고 복식 호흡을 하며 호르몬 분비에 힘써 봅시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두 가지 호르몬을 늘리는 습관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다정해질 수 있다. 노년이기에 노후 걱정은 필요 없다. 노후불안은 그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료와 돌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 과연 누가 자신을 돌봐줄지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이 들물 실감하기 시작하는 40대와 50대부터 불안감이 점차 강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며 질병과 돌봄의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지만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병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대비란 없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놓으려고 노력해도 인생에서 큰 사고나 사건을 만나거나 자식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까지 마련한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불안한 것이지요. 하지만 막상 노후라 부르는 나이가 되고 보면 더 이상 앞으로의 노후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바로 지금 노후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니까요. 지금의 건강 상태 지금 가진 자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매일이 존재할 뿐입니다. 제 나이 올해로 75세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각오만은 내 가슴 한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가짐이지요. 이미 노년이 되었으니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 따위는 있고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겨 봅시다. 그보다 더 큰 것을 바란다면 욕심쟁이가 아닐까요. 이미 노후이니 노후 걱정은 이제 그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만끽하자. 선물을 하기보다 부탁을 한다 프랭클린 효과라 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플랭클린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인물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상대방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적대하던 상대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정과 달리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굳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을 좋게 생각해서야 라고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뇌의 버릇을 절묘하게 이용한 것이 바로 플랭클린 효과이지요. 선물을 하는 것보다 부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대체 무슨 꿍꿍이지 하고 경계하지만 그 상대가 부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지지요. 저 사람은 나랑 잘 안 맞으니까 되도록 엮이지 말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한 이런 기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좋고 싫음 같은 자신의 감정은 잠시 잊고 상대방의 어떤 일을 잘하고 자신이 싸우는지 파악해 봅시다.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 딱 알맞는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좋은 협력자가 되어줄 겁니다. 하물며 이미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 부탁하면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벤자민 프랭크린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 일할 때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자 사람들도 나를 위해 일해줘왔다. 프랭클린의 말대로입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훨씬 쉽게 협력을 얻을 수 있지요. 저는 우크라이나, 이라크, 체르노비, 후쿠시마 등 여러 지역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꾸준히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30년 넘게 이어올 수 있었던 까닭은 많은 사람의 도움을 얻고 끌어들여 조력자를 늘린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 뮤지션에게 재난지역에 가서 노래로 사람을 위로해 주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흔쾌히 힘을 빌려주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좋고 싫은 감정은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감정은 잠시 미뤄두고 그 사람을 똑바로 마주하다 보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면을 새로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먼저 상대방의 친절을 흔쾌히 받아들이거나 뭔가 부탁을 해서 벽을 없애보면 어떨까요? 부탁을 잘하는 사람은 불편한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든다. 다양한 사람과 작은 협력 관계를 쌓아보자. 힘들수록 다정해진다. 뉴질랜드의 전 총리 저신다하더는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 전역에 도시 봉쇄를 감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인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친절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저신다하더는 공감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묻혀 뛰어난 리더로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강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해왔지만 다정함이야말로 지금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자질일지도 모릅니다. 국민을 500만 명으로 이루어진 우리 팀이라 부르며 인간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한결같이 관철해온 저신다 총리 그녀에게서 뉴질랜드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도 새로운 리더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려면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분노를 발산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수록 우리는 한결 쉽게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일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봉사활동을 하는 고령자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에 비해 고혈압에 걸릴 위험성이 40%나 낮습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의 내용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삶의 보람과 안정감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혈관 건강이 개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사랑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분비도 증가합니다. 옥시토신은 근육의 재생을 활발하게 만들고 몸을 젊게 만들어 줍니다. 옥시토신의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세포와 혈관의 노화를 늦춰주기 때문이죠. 웃는 얼굴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감사합니다. 늘 고마워요 하고 더 열심히 소리 내서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친구에게 넌지시 작은 배려를 건네고요. 그런 상냥함은 그곳에 있는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에게도 작은 상냥함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로 돌아오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은 나의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 무게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especially when da grace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from the steam 열어보는 불 graduating 2 2 한글자막 by 한효정